1913년 포드 자동차가 자동차 조립라인 자동화를 시작하면서 제조업 생생공정 프로세스에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였습니다. 100여 년이 지난 지금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RPA로 인하여 제조업 사무공정 프로세스도 급격한 변화를 막기 시작하였습니다. RPA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사람이 아닌 소프트 로봇이 수행하도록 자동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복적인 업무들을 미리 정해진 프로세스에 따라 자동화로 처리하는 소프트 기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실제 물리적인 로봇이 없는데 왜 RPA는 로봇이란 단어를 사용할까요? 사실 이게 처음에 나올 때 로봇이라는 표현을 안 썼어요. 사실 브랜딩에 가까운 것 같아요. 마케팅적인? 마케팅적인 브랜딩에 가까운데 지금 시장으로 쭉 진화되는 걸 보면 의미가 있어지는 것 같아요. 결국은 예전의 소프트웨어는 사람의 업무를 대신한다기보다 사람의 업무를 생산성을 높이는 측면이어서 보면 지금은 대신한다는 의미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직장에 출근해서 100가지 일을 하는데 한 20가지 일은 정말 하기 싫은 저업가치적인 일이에요. 예전에는 아무리 소프트웨어가 들어와도 그 일을 안 할 수는 없었거든요. 지금은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봇이 내 업무를 대신한다는 측면에서 로봇 RPA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성공 요소는 적합한 업무 발굴입니다. 가장 많은 직원들이 수행하는 정형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최우선일 것입니다. 정확하게 정형화된 문서를 갖고 정형화된 룰이 있는 그리고 일정한 스케줄이 있는 업무를 먼저 뽑으시고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이 1년에 한 번 하는 업무 1년에 두 번 하는 업무 이런 거는 그냥 사람이 하시는 게 낫습니다. 사람이 하시는 게 낫고요. 사람이 하더라도 매일 하는 업무 매일 하루에 30분 1시간 이상 하는 업무를 RPA한테 맡기는 게 좋고요.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여러 사람이 하는 업무를 여러 사람이 하는 동일 업무를 RPA한테 시키는 게 가장 효과가 커요. 그런 식으로 어떤 업무를 시킬지를 발굴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RPA가 제일 먼저 적용될 수 있는 업무는 ERP입니다. 스마트 공장의 선결 조건은 정확한 데이터의 흐름이고 RPA는 ERP 수동 입력의 오류와 비효율을 개선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ERP라는 것 자체 어쨌든 데이터가 고도화되고 결국은 경영 정보가 고도화되려면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를 인프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인프트한다는 얘기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많이 대체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문을 입력하든가 주문을 입력하는 건 여전히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다든가 다 사람이 하던 거를 로봇이 그게 되게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ERP를 쓰는데 사용자 관점에서 로봇이 대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기존에 아무래도 사람이 수정할 때 바쁠 때 못하고 하다 보면 ERP라는 게 신속하게 내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훨씬 더 빨라지겠네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제 고객 중에 하나가 고객 좋은 상품을 소싱을 해서 구매해서 우리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직종이신데 이분의 사실은 메인 역할은 좋은 제품을 시장에서 빨리 소싱해서 고객에게 납품하는 게 중요한 건데 이분의 많은 일은 고객에게 납품하기 위해서 ERP에 들어가서 주문을 입력하는 한참 시간을 걸려요. 그리고 주문을 입력하면 또 사무실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스마트 공장의 MES가 제대로 활용되려면 생산 공정의 기초 데이터가 정확히 입력되어야 될 것입니다. 제조업 쪽은 굉장히 많고요. 지금 사실은 관심 있는 게 백오피스 그러니까 사무 업무 쪽에 좀 많이 하다가 지금은 공장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장 라인에 또 생산 라인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어요. 불량률이라든지 생산 라인에서 MES라고 하는 생산 관리 시스템 또는 센서들이 많은 정보를 취합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정보를 취합하는데 이거를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거 데이터는 취합했는데 분류하고 정제하고 의미 있는 데이터를 뽑아내는 건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것도 매일매일 아침 출근해서 해야 됩니다. 아 그런데요? 로봇이 추출된 정보 로우 데이터를 정해진 알고리즘 가지고 정제하고 의미 있는 정보를 뽑아내는 일까지 지금 RPE가 많이 제조 라인에 대해서는 RPE 개발자의 중요한 역량은 로봇 관점에서 자동화 프로세서를 재구성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사람이 하다 보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해서 일을 잘못하셨다기보다는 조금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사람이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한 사람이 오래 하면 자기의 방법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는 이제 개발자들이 들어가면 그 업무를 여러 사람의 눈으로 다르게 보니까 어 그럼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되면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드려요. 그래서 보면은 어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하면 이제 바꿔드리고 그게 이제 전체적인 로직상 조금 더 짧아지고 효과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충분히 변경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사람은 이제 일이 밀려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요. 한 달에 한 번 하다 보니까 업무가 좀 더 많아요. 일이. 아 네. 처리해야 되는 것도 많고 몰아서 하니까 네. 데이터권도 많고 해서 하는 방법이 좀 다른데 RPE는 한 달에 한 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매일 해도 돼요. 그 업무 같은 경우에. 그러면 저희는 업무하는 방법을 바꿔버리죠. 매일 하되 짧게 빠르게 치울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해드리고 어떻습니까? 라고 이제 보여드려요. 항상 인재 확보와 고객 서비스에 고민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야말로 RPE의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집단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클라우드 기반 RPE와 지능적인 RPE가 성결되어야 될 것입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사람을 굉장히 유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로봇에게 한 번 그 일을 학습시키면 이 로봇은 구입하고 나서 폐기할 지 전까지는 그 업무를 그대로 기업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바뀌면 그 업무를 누군가가 교육을 해야 되고 계속 잊어버리잖아요. 아 주기한 포인트다. 네.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로봇은 그 업무를 로봇을 계속 쓰는 하는 사람이 아무리 바뀌어도 그 로봇은 그 업무를 기억하거든요. 네. 사람이 바뀌어도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특히나 맞아요. 이중률이 높거든요. 이중률이 높잖아요. 이중률이 높을 때 그 로봇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중률과 상관없이 단순 반복적인 것은 사람이 바뀌어도 네. 품질, 업무 품질이 계속 유지되는 거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또 커다란 대기업에 비해서 네. 핸드캡이랄까 취약점이 고객 서비스거든요. 아무래도 대기업 하면 그래. 저기는 믿을 수 있어. 고객 서비스가. 항상 뭐 24아웃, 세븐 데이즈 지원 서비스도 있는데 중소기업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걸 RPA가 아까 품질 쪽을 확산시켜가지고 고객 서비스 쪽도 개선시킨다면 굉장히 큰 경쟁이 됩니다. RPA를 사전 검증할 때 회사의 다양한 IT 인프라에서 RPA가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체크해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RPA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시스템 환경에서 동작하는 연속된 프로세스이기 때문입니다. POC 과제는 POC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것보다는 조금 한 3, 4가지 과제를 추스린 다음에 기업에서 쓰는 환경을 다 한 번씩 들어가는 과제들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만약에 저희 이 기업에서는 ERP를 썼다가 웹 환경을 들어갔다가 엑셀을 했다가 하면 하나가 끝난다. 그럼 이 모든 게 가능한지를 확인해 보는 시나리오 하나. 그러면 근데 그걸로 부족하니까 아니면 다른 터미널을 쓴다. 하면 포탈에 들어갔다가 터미널에 들어갔다가 다른 시스템에 접속을 한다. 하는 거 하나. VDI 환경도 들어갔다 와야 된다 하면 그런 걸 하나 해서 그 기업에서 쓰는 모든 시스템에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접근해 볼 수 있는 하지만 좀 쉬운 프로젝트가 들어가면 어려워져도 됩니다. 근데 POC 기간은 짧고 검증하는 단계잖아요. 개발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그런 모든 시스템을 접근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로 잘라서 테스트하면 효과적이죠. 다음 장에서는 공정의 디지털화가 이루어진 후 공정 프로세스 효율을 도와주는 AI 예지정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